수원삼성이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3경기 동안 포항전은 그래도 페널티킥으로 지긴 했지만 3연 무였어요. 3연 무였어요. 1대1 0대0 1대1 90분 동안만. 그래서 변성환 감독이 어쨌든 패배를 하지 않고 있었고 90분 내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경기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만 빨리 나온다면 뭔가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심지어 오늘 경기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원삼성에게 얼마나 목말랐던 승리였냐. 수원의 마지막 승리가 4월 21일 안양전입니다. 안양전의 승리를 거뒀고 두 달가량 승리가 없었어요. 두 달 만에 경기력도 어쨌든 변성환 감독이 온 다음에 좋아지고 오늘은 심지어 3대0 큰 스코어 차로 승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그냥 승리했다는 것만 이제 의미를 둘 수는 없고 경기력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경기력이라는 거는 변성환 감독이 본인의 축구에 맞는 스타일 본인의 축구에 맞는 그런 선수들을 이게 사실은 염기훈 감독대랑 변성환 감독대랑 뭐 스쿼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는 피터가 영입되자마자 나오긴 했지만 피터 한 명 빼고는 뭐 영입됐다거나 그런 선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스쿼드인데 이 스쿼드를 나의 전술에 얼마나 맞게 쓰느냐 이 능력 자체가 염기훈 감독과 일단은 많이 차이가 나 보인다. 그게 일단은 좋은 거죠. 변성환 감독이 17세 이하 대표팀 때 아주 호평을 받았던 건 최전방 공격수 밑에 이 4명의 선수가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아주 유기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줬어요. 17세 이하 대표팀으로 친다면 왼쪽에 양민혁 오른쪽에 윤도영 중원에 진태호와 백인우 그리고 최전방에 김명준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7세 이하 때는 어떤 플레이였냐면 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 있죠. 김보경과 피터에 해당하는 자리 이 자리가 중원에 있지만 측면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요. 빠질 때 측면에 있는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리에 스위칭 플레이가 정말 많이 일어났던 팀이 17세 이하 대표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위칭을 할 때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던 김명준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뮬리치였거든요. 근데 뮬리치가 염기훈 감독 때는 뮬리치가 정말 못했죠. 그런데 뮬리치가 오늘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는 변성환 감독의 축구에 조금씩 동화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뮬리치에게 버티는 플레이를 요구하거나 키가 크니까 앞쪽에서 버티고 주변 선수에게 떨어뜨려줘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 김명준 선수가 17세 이하 대표팀 때 눈에 띄었던 건 김명준 선수가 중앙에만 있지 않고 뭐 측면과 이제 내려와서 플레이도 하고 하면서 스위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뮬리치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미드필더였거든요. 미드필던데 K리그로 넘어오면서 원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뮬리치가 버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선수의 장점은 빠져나가거나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에는 뮬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뮬리치가 측면으로 빠져줍니다. 빠져주면 여기서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끌고 뮬리치가 나가면 이때 손석용, 김보경 이런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이 공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뮬리치의 활약도 물론 지금은 김연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뮬리치가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똑같은 뮬리치를 쓰는데 분명히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는 뮬리치가 버티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버티는 플레이를 본인이 못하니까 못하는데 억지로 이 버티는 플레이를 체구가 크다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도 주고 내려와 주고도 하고 하면서 이선자원들의 움직임을 더욱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게 이제 변성환 감독의 축구 스타일입니다.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오늘 미드필더였던 피터 그리고 김보경이 올라와서 뮬리치 주변에 위치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좌우 측면과 중앙 지역에서 약간 공미 두 명을 두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17세 이하에서 최전방의 김명준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오는 대기누와 진태호 요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뮬리치가 앞으로 나가줍니다. 나가주면서 수비를 오히려 약간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뒷걸음질 칠 때 요 가운데 지역에 김보경이 올라와서 요 공간에 있을 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보경의 잔점은 김보경 선수가 안쪽에서 뭐 버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이 있을 때 볼을 잡은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보경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보경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고 돌아섭니다. 한눈에 봐도 뮬리치가 뛰어가니까 뮬리치 때문에 김보경에게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김보경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돌아서서 슈팅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 보시면 김보경 선수가 약간 중앙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수비가 김보경에게 붙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뛰어나가고 있는 손석용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김보경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뮬리치가 김보경 선수한테 수비가 붙으니까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김보경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 김보경 선수가 약간 흘려줍니다. 흘려주면서 뛰어들어가는 뮬리치에게 이 패스가 넘어가죠. 이것도 보시면 손석용이 수비를 끌어내고 김보경이 수비를 앞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뮬리치가 뒷공간으로 뛰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체계적으로 일단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보경 선수가 경합을 하다가 뒤로 흐르니까 뮬리치가 볼을 받아줍니다. 뛰어나가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해요. 뮬리치가 측면으로 뛸 때 뛰어나오는 순간 측면에 있었던 손석용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양민혁이나 윤도영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오히려 이제 뭐 진태호나 백인우가 측면 혹은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진다. 이런 거랑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뮬리치가 빠지면서 뮬리치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손석용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뮬리치가 컷백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도 사실은 이게 패스가 끊기긴 했는데 아주 괜찮았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뮬리치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중앙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중앙으로 김보경 선수가 뒤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패스를 받아줍니다. 아주 이제 어쨌든 뮬리치를 활용한 공간 창출이 됐죠. 그 다음에 김보경도 앞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약간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와요. 끌고 오니까 여기서 손석용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면 이때 가운데 지역의 공간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뮬리치 김보경이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면서 약간은 수비의 이 안쪽에 밀집도를 줄여놓으니까 뒤에 있었던 풀백 이시영 선수가 오히려 가운데로 뛰어요. 그래서 볼을 받았던 이종성이 뛰어가는 이시영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이시영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갈 뻔했죠. 이런 모습들이 똑같은 뮬리치를 써도 그리고 이제 변성현 감독이 본인의 이 전술에 맞는 그러한 특성을 수원삼성에 입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수원삼성이 첫 번째 골은 약간 뭐 성남 수비의 미스로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좋았던 건 두 번째 골이 수원삼성이 약속된 플레이 본인들이 준비해온 플레이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 이제 손석용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김보경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가 있잖아요. 손석용 선수가 빠르게 못 올라오니까 본인이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김보경에게 왼발 킥력이 좋은 이기재가 한 번에 방향전환 하나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오늘 이기재와 김보경 저 두 선수가 사실 연기훈 감독 때는 기용이 안 되는 선수였죠. 기용도 안 되고 일단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은데 연봉도 높다. 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재의 반대편에서의 패스 이걸 살리면서 김보경의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다는 특성 이것도 살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김보경 선수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고요. 볼을 잡을 때 뒤에 있었던 손석용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중계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윌리치도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 중원에 있지만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볼을 잡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김보경의 장점을 오늘 계속 이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득점 장면 보시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진우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최전방에 윌리치가 있었고요. 피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주찬 선수가 후반전에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보경 선수의 위치를 보세요. 김보경 선수가 중원에 있다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해요. 김주찬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김보경이 측면으로 빠진다. 요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 공간이 납니다. 김보경이 뛰어들어가는 공간. 김보경한테 이제 볼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피터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요 압박을 잘해줬어요. 피터가 이제 아무래도 카스키보다 앞쪽에서 싸워주고 중원 싸움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서 변성원 감독의 축구에 카스키보다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피터가 올라왔고 김주찬이 수비를 끌어당길 때 김보경이 측면으로 빠져나간다. 이 공간으로 패스 여기서 김보경의 슈팅 이런 걸 보면 김보경이 김보경이 나이가 많고 아무래도 팀에 이제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선수 기동력이 부족한 선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었는데 똑같은 선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특징만 잘 바꿔도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또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뭐 박승수 선수가 나와서 박승수의 이제 어시스트도 나오고 그리고 박승수 선수가 07년생에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와서 뭐 활기도 불어넣고 박승수 선수는 특히나 변성환 감독이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썼던 선수예요. 물론 이제 양민혁이나 윤도영보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백업으로 쓰긴 했지만 박승수 선수를 변성환 감독이 이미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기용해서 박승수의 그런 플레이도 프로 무대에 데뷔도 시켜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박승수 선수의 이 저돌적인 플레이를 좀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변성환 감독이 확실히 선수를 본인의 전술에 잘 쓰고 선수를 이제 기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탁월한 모습을 전임 감독이었던 염기훈 감독보다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런 점들도 있고 전술적인 포인트를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변성환 감독이 17세 이하 대표팀의 에이스였던 양민혁과 윤도영 두 명이 있죠? 왜 양민혁과 윤도영이 그렇게 눈에 띄었냐 좌우 측면에 있던 선수잖아요. 이 좌우 측면에 방향 전환을 되게 잘 시켜줬어요. 늘상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솔레이션 작업이라고 하죠. 그 아이셀레이션 작업을 변성환 감독이 참 잘 썼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아 이 변성환 감독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그 찬스 메이킹을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의도적으로 수원삼성이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오른쪽에 좀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에 쏠리게끔 만들고 있죠. 특히나 이제 김보경 선수도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손석용 선수가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용 선수에게 한 번에 이 공간으로 패스. 그래서 손석용 선수가 여기서 이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손석용의 저돌적인 측면을 여기 쓰는 거죠. 이 장면도 뒤로 빼주는 순간 이종성이 볼을 잡는데 김보경 피터 그리고 밀리치 다 왼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또다시 손석용이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종성 선수가 뒤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손석용에게 패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손석용 선수가 저돌성을 좀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 변성환 감독이 준비된 이런 패턴 플레이라던가 본인들만이 준비해온 그런 플레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인다. 그 변성환 감독이 전진우 선수도 살려쓰고 있거든요. 전진우 선수가 염기훈 감독 때 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진우 선수도 변성환 감독이 나쁜 선수가 아니다. 내가 이 선수를 살려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오늘 경기도 보시면 전진우 선수가 뭐 오늘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김보경 선수가 득점을 할 때도 영향을 줬지만 마지막에는 원톱으로 뛰었거든요. 계속 이제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이 역할을 전진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는 왼발 킥력이 아주 좋은 이기재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이기재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을만한 상황만 나오면 이 콤비가 또 둘 다 돋보이는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찔러주고 전진우가 침투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이제 전진우 선수가 사용을 하고 여기서 전진우의 공간이 넓을 때 드립을 능력 치고 들어가면서 완전히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이런 장면 보면 똑같은 스쿼드인데 경기력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물론 오늘 경기가 이제 변성환 감독이 지난 세 경기에서는 승리가 없다가 처음 승리를 한 거지만 그동안 특히나 이제 뭐 코리아컵에서 승부차기 패배 그 전에 이 두 번의 무승부 승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원의 팬분들이 왜 이제 변성환 감독을 이제 지지해 줬느냐 이제 쉬는 소리 없이 변성환 감독이 축구가 재밌다 승리를 못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이렇게 본인들만이 준비해온 패턴과 선수들이 분명히 경기력적으로 좋아지면서 선수 개개인의 이런 장점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변성환 감독도 결국에는 이제 아주 젊은 감독이잖아요 하지만 변성환 감독은 기본적으로 아주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오면서 감독도 했었던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프로 무대에서 데뷔를 하자마자 안정적으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보인다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스코어가 3대0까지 벌어질 경기력은 좀 아니었죠 사실 성남이 기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남도 한 두 골 정도는 만들 수 있었는데 성남은 결정력이 좀 많이 안 좋더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원삼성이 4위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다이렉트 승격은 어쨌든 승점 차이가 좀 나서 안양과의 승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안쪽에서 플레이오프에 가서 승격하는 것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다 장학아 명봇 명봇 기ids 이제 l